아, 그런 것도 좀 혹시 알고 갈 수 있을지. 아, 조금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. 제가 그럼 사장님이랑 저 주방으로 조금. 네, 주방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. 아, 진짜 가도 괜찮아요? 네,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영광입니다. 아, 빨리 갑시다. 아, 저희 주방에 가서 데이트 좀 합시다. 혹시나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. 아, 비법은 꼭 알아야, 비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, 이거. 아, 이게 보시면은. 아, 이게 색깔이 살짝, 이게 조금 더 하얀 빛이 돋는 느낌이 드네요. 뭐야? 소금이? 소금이? 뭐야? 소금이? 네, 이게 이제 메밀이고요. 그래서 메밀로만. 아, 메밀 가루. 그리고 이거는 호밀. 아, 호밀. 호밀? 호밀에 섞는구나. 네, 호밀이 들어가면 구수함이 두 배로 가는 거라서. 저것도 또 비율이 비법이죠, 또 몇 대 몇 비율이. 이게 8이고요. 메밀이 8. 그리고 호미리 2. 대박이다. 이게 메밀가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일주일에 몇 킬로 정도 들어가요? 어림잡아 한 400킬로 정도? 와, 400킬로요? 예, 예, 예. 400킬로 그러니까. 400킬로? 400킬로는 어마하죠.